자 그럼 내가 계속 얘기 했어요 그림, 수식, 설명. 자 통신이로는 이 세가지가 어우러지는게 제일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이거 프리켄시 트랜스퍼 펑션이죠? 이렇게 되면은 진포계곡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진포계곡이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면은 위상매곡이 안 생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위상매곡이 생기죠? 그래서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상매곡이 생기지 않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 인폴스레스폰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증폭기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증폭기 100배 증폭됐어. 그런데 안 찌그러졌어. 그럴 수 있지? 그 100배가 K야. 100배 증폭이 됐어. 그래도 안 찌그러질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나왔어. 늦게 나왔어. 그래도 안 찌그러지죠? 그죠? 좀 늦게 나왔다고 뭐 찌그러지는 건 아니잖아. 커졌다고 찌그러진 건 아니잖아. 맞아요? 증폭기 증폭도 100배고 100마이크로세크 뒤에 나왔어. 찌그러진 건 아니라고. 조금 늦게 나온 뿐이지. 그러면 이거 해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파수 로메인으로 바꿔서 주파수 로메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프레 트랜스폰 해야 되겠지? 그렇죠? 프레 트랜스폰. 그러면 선형성 때문에 그대로 올 거고요. 요건데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 이동성 시간 이동성 기억나? 시간 이동성을 어떻게 썼어요? 요렇게 썼나요? 자, 시간 이동성 시간 이동성 시간 영역에서 지연은 위상 영역에서 뭐가 된다? 아니, 주파수 영역에서 뭐가 된다? 위상 변화로 나타난다. 시간 영역의 지연은 위상 영역에서 위상 변화로 나타난다. 맞아요? 이게 위상 변화가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프리켄시 트랜스폰 펑션이라는 거는 입력 여기가 출력 요거를 트랜스폰 프리켄시 트랜스폰 펑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남는 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왜곡이 되지 않는 조건이죠. 이거 왜곡되지 않은 거죠? 왜곡되지 않은 거죠? 이거 왜곡되지 않은 전달특성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진폭외곡은 생기지 않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위상외곡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진폭외곡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LPF 같은 거 통과시켜놓으면 이게 위상외곡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유상외곡 돼요? 진폭외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디바이스가 뭐라고 배웠어요? 펴주는 거. 등하기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얘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등하기 등하기 자 여기가 이렇게 안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외곡 생겨요? 위상외곡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등하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내가 강조한 내용이 있죠? 도표로서 끝내라. 맞아요? 응? 자 도표는 몇 개 이상 만든다? 네 개 이상 만든다. 무슨 법칙이냐 법칙은 아니고요. 그냥 합격하기 위한 포장 응? 여자들 하장하잖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 무슨 도표는 네 개 이상 만들어놔 법칙? 그런 거 없어요. 하장이야. 포장.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도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응? 자 이거 그림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거 수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요? 이거 설명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어? 그러면 세 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지 등하기 적용 대책 이해돼요? 그게 되면 딱 네 개가 되지?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표가 머릿속에 작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용 정리가 끝난 거예요. 저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림 수식 설명 그림 수식 설명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험은 누가 봅니까? 시험을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명강을 해도 합격 못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 작성을 하면서 저걸 만들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 왜 학원 갔는데 시험만 보냐고 아니죠. 시험만 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시험 봐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진짜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다 같이 그냥 한 번 백분 쫙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공학을 하시는 거잖아. 직접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실험실수 바라고 막 교수가 맨날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안 했잖아. 한 사람이 그냥 하면 이름 적어 같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똑같단 말이에요. 제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서브로토 만드는 거예요. 스타디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제가 낼린 결론은 모의고사 많이 보시는 분이 빨리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얘기했잖아.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지도했던 조언들은 다 합격했는데 아직도 합격 못하고 있다고 그분의 가장 문제가 뭐다 쓰는 걸 안 하세요.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안타까워요. 굉장히 써보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써보셔야 돼요. 시험은 쓰는 시험이 그들랑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얘기했던 증명이 돼요. 그림 수식 설명 하나도 활용 적용 대책 맞아요. 하다못해 최신 기술 동향 상관없어요. 이게 도표로서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기정품이 된 거야. 이런 게 머릿속에 몇 개가 들어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300개 운이 없으면 500개 평균 400개 맞아요. 400개 자꾸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 때문에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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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때까지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 최소 2주 전에는 연가를 내시던 뭐 하여튼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2주 정도 시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한 달 확보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잘리잖아요. 안 잘리고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제가 볼 때 2주일 것 같아.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삼성에서 기술사 수강한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한 뭐 한 6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막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합격자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원래 월하수 금금금 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쓰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합격하실 거예요. 내가 쓴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안다고 쓸 것 같죠?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쓰면 나는 안 하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발 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세요. 제가 봤죠. 그러니까 내재화 아까 기억나요? 내재화는 이걸 이해하셨어요? 유상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아니 유상변화가 없을 수가 없지. 아니 이게 유상변화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런 걸 질문하란 말이야. 그게 심화가 아니고 그래야지 본인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원래 멘토링하는 취지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런 걸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오셨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세요. 하고 오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박자로 가시면 이렇게 2년 훈련 받는데 합격 못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오늘 멘토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